Q. 비싼 버전 좋은 아침, 그 박스는 뭐야? 아, 이번에 새로 개발한 관찰용 로봇 물고기! 와, 이거 완전 신경있네? 그럼, 얘는 물고기랑 말도 하고 혼자 생각도 안 돼. 아하! 그럼 빨리 작동시켜볼까? 안녕하세요 이곳의 인기수가 터플이야 와 그리고 저기 촛장님이 오신다 촛장님! 오 데스크스 오랜만이고 안녕하셨어요 이 친구랑 안하러 갈거에요 너가 왜이냐 아 제발요 말씀하신 대로 친구도 데려왔잖아요 응 알겠네 그럼 따라오게라 오잇 감사합니다 친구 잘 따라와 여기서부터 아주 조심해야하네 곧 가려볼 시간이야 응 밀어넣고 있어 어서 이쪽으로 괜찮네 얍마 저 거의 둘을 조심하게 좋아 이제 거의 다 왔어 좀만 참아를 해보려라 이 친구를 쫓겨내야 하네요 저게 기치 천장님이 말씀하신 아다로 가는 길인가 봐 어서 가보자 우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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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야아아 우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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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피 singles 스탠시 하늘은 가을처럼 나야라를 셋이 이르러 가셨어 아! 이 사자라는 친구는 상어처럼 다른 친구들을 잡아 못했네 하늘은 진짜 무섭지 않아? 야! 아! 이게 막 건빛이지? 이 사자라는 친구! 내 모습 좀 안가? 할머니만이 진짜... 바다란 곳은 너무나 아름다운다 우리가 진짜 바다에 온 거야! 난 이제부터 세상 모든 곳을 다 와야 거야 너도 같이 갈 건데? 자! 그럼 어디부터 가야 돼?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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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